제가 오늘 오프닝 인사를 하면서요 처음 들어도 좋은 노래가 있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좋은 노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항상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다 싶습니다 열린 송이달 콘서트 우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이 가수의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니다 싶은데요 젊은 친구가 우리 인생을 받아들인 노래를 참 아까야하게 잘 부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신 그 노래의 주인공 정말 행복한 가수 우지말의 주인공 김양치를 소개하면서 저는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